자 1부에서는 이제 제가 그 한번 너보고 싶은 그 그러니까 이제 현재까지 이 표에 채워진 이 자리는요 조금 몇 명을 제외하고는 어 이 번호에 이 선수가 최고의 등번호다 약간 이런 선수들이 다 들어갔어요. 뭐 1번 손승락 선수는 조금 애매하긴 하겠지만 현재까지 최근 1번 중에서 뭔가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선수가 손승락 선수여서 그리고 7번 이종범 9번 이병규 10번 10번도 조금 약간 말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장유정 감독 때문에 10번 양준혁 11번 최동원 18번 선동열 그리고 22번 이만순 23번 정민철 26번 박경환 27번도 애매하긴 한데 이호준 29번 김광연 33번 박용태 35번 장종훈 36번 이승엽 40번 한용덕 41번 김용수 47번 이상훈 49번 김병현 이것도 좀 약간 말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그리고 51번 아직 현역이긴 한데 이정우 선수 54번 김용신 그리고 61번 박찬호 99번 유현진 까지 들어갔죠. 그리고 자 이제부터는 선수별 등번호로 한번 팀별 등번호 말고 선수별 등번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그 뭐냐 역대 최고의 등번호 중에 일단은 그리고 여기다가요 뭐냐 영영번 한번 추가해보도록 하겠어요. 영영번 김경기 아무래도 이 김경기 김경기 코치 말고는 뭐 딱히 뭐 그렇게 특별히 뭐 영영번으로 뛰어난 사람 없잖아요. 음 현재 김경기 해설위원 그래서 김경기 해설위원은 제가 여기다 넣어놨고요. 아무래도 이제 김경기 해설위원은 SKY 번수로 하는 게 맞을까요? 인천팀 역사니까? 음 그 인천팀 역사로 갔으니까 그 인... 뭐냐 거의 인천에서만 살았으니 SKY 번수로 가는 게 맞겠? 지도자는 SK였을 했는데 좀 계보가 애매하다? 어쨌든 현대 유니콘스 김경기 해설위원은 일단은 00번으로 굉장히 유명했고 포지션이 1루수 3루수였네요. 인천 네 일단은 네 00번을 일단 김경기를 넣고 시작하고요. 그... 0번은 네 안 쓸게요. 자 1번 1번 후보가 1번 사실 그래 뭐 강동호, 강변규, 고영표, 김대희, 김일관, 김태경, 데링노즈 뭐 하여금 뭐 아 삼성라이언즈 선수 시절이 있구나 그러면 이거 밀리겠는데요? 미안 1번 유중일 유격수 삼성 아 근데 그러니까 태평양 돌필승인 건 알겠는데 그 선수 시절이 제일 길었던 때가 현대 유니콘스였어요. 그래서 현대 유니콘스로 나왔어요. 물론 이제 지도자 경급까지 하면 아무래도 김경기 선수는 근데 김경기 해설은 좀 애매한 게요. 그 SK가 인천으로 올 때쯤 이전을 할 때쯤에 현대 유니콘스가 그때 수원 갔다가 목동 갔다가 막 그랬잖아요. 그때 김경기 해설은 인천에 남는다고 해서 SK로 갔어요. 그래서 솔직히 좀 애매해. 뿌리는 인천이거든 그분은 그래서 거의 다 비고로 써놨어요. 인천 그래서 후보에 손승락으로 밀리겠다. 어떡하나 손승락 선수 그 KBO 리그 역대 마무리 그 랭킹에 올라가 놓고도 유중일 감독한테 밀려버렸어요. 등번호 1번인 유중일이 있어가지고 음 어쩔 수 없죠. 음 그리고 어쨌든 왕정치가 1번이었네. 왕정치가 1번이었고 네. 그리고 한현희 선수가 1번이긴 한데 한현희 선수는 손승락 선수에 비해서도 일단 족보가 딸리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을 밀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7번 9번 10번 11번은요. 고정이에요. 영구결번이거든. 여기는 이미 그 구단 영구결번 구단 영구결번 구단 영구결번 구단 영구결번 구단 영구결번으로 돼있는 선수들은 그 뭐냐 최고로 그 묶어놨고요. 그 2번은 사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2번은 데릭 지터인데 KBO 리그 한정으로 그 2번이 제일 유명했던 사람 찾아보니까 백인천 감독이 있네요. 백인천 백인천 감독이 있어요. 현역 중에는 좀 유명한 2번 없어요. 지금 그 일단은 포지션은 포수하고 외야수가 있네요. 포수 외야수 그리고 MBC 청룡 그리고 LG 삼성 감독 이력 자 3번 갈게요. 자 3번 사실 배구에서는 김세진이 있는데 메이저리그에서는 베이브루스와 브라이스하퍼도 3번이에요. 에반농고리아 3번이고 그 근데 오 제리 로이스터가 3번을 단적이 있네 일단은 3번 야구에서는 음 일단은 3번은 현재까지 네 3번은 현재의 현역 중에 제일 유명한 선수가 김선빈 선수죠. 그래서 여기 피고에 현역 그리고 기아 한 팀에서 뛰었으니까 그리고 포지션 1 유격수 2루수 포지션 바꿨기 때문에 4번 갈게요. 4번의 최고 최고의 4번은 루게리그죠. 최고의 4번은 루게리그인데 자 야구에서는 KBO 리그에서는 4번이 뭐 네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없으니까 4번은 넘어갈게요. 딱히 누구를 뽑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음 딱히 뽑고 싶은 사람이 없고 아 근데 지금 제가 김선빈 선수를 3번에 넣는 이유가요 KBO 리그에서요 3번이 딱히 임팩트인 선수가 없었어요. 역사상 그래서 김선빈 선수 넣어놓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 현역이랑 그리고 4번은 아니 5번 4번은 없고요. 5번은요. 메이저리그에서는 조 디마지오 아니면 알버트 포스에요. 그리고 잠깐만 홍현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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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거즈 시절에 역대 등번호 타이거즈 시절에 5번을 달았네요. 잠깐 초창기 때 5번 달았었네. 홍현우가 근데 그 홍현우 선수 홍현우 감독이 지금 동강대학교 감독이거든요. 지금 지도자인데 5번에 딱 홍현우를 넣어야 되나 지금 아니면 누구를 넣어야 되나 솔직히 홍현우일까요? 김한수일까요? 김한수 감독도 있네. 근데 김한수 감독은 자기 선수 시절 전성기일 때는 5번을 달았어요. 그러면요. 5번도 투표 붙일게요. 홍현우 김한수 둘 다 감독 경력이 있고요. 5번은 5번은 투표 투표 갈게요. 5번 투표 갈 거고 네. 넘어갈게요. 자, 6번 6번에서 KBO 리그에 좀 유명한 사람이 아, 김한수 감독이 조금 더 성적이 낮나? 하긴 김한수 감독이 거의 원클럽맨이니까 김한수가 나올 수도 있겠다. 김한수 감독 김한수 감독 왜냐하면 홍현우 감독은 그 나중에 좀 다른 팀 LG 잠깐 갔다 왔어요. 3루수였네? 김한수 3루수 그리고 선수 말년에 1루수 잠깐 봤어요. 이승엽 없을 때 전 삼성 감독 자 6번 6번이 아 김재걸 코치가 있네요. 일단 6번에 김재걸 코치가 있고요. 그리고 스탬 뮤지얼이 썼던 번호가 6번이에요. 스탬 뮤지얼 근데 KBO 리그에서는 딱히 6번 썼던 사람이 제일 유명한 유명한 선수가 그러네요. 김재걸 코치네 6번은 김재걸 코치가 제일 유명하네요. 제가 들어본 선수들 중에서는 그리고 베스트 팀은 삼성인데 현재 LG 코치에요. LG 코치에요. 그리고 포지션은요. 유틸 유틸리티 자 그럼 6번 넘어가고요. 그리고 7번은 사실 이종범 코치가 아무래도 타이거즈 영구결번이기 때문에 이종범 코치를 넣어놨어요. 근데 7번은 떨어졌던 후보에는 김재박 어쩔 수 없어요. 선배는 김재박인데 유명한 건 이종범이에요. 7번에서 그리고 김재현도 있어요. 7번에 물론 7번으로 야구계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미키멘트리에요. 미키멘트리 7번이었어요. 7번 넘어갈게요. 그리고 야구 8번에서 박성민 선수가 삼성 시절에 8번 썼던 적이 있네요. 8번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요기베라고요. 그리고 정근우 선수가 8번 썼던 적 있네. 정근우 8번? 아 지금 정근우 선수가 8번이구나. 아직까지 8번을 고수하고 있네요. 칼립켄 주니어 8번이었고 아 그러면 8번은 좀 말이 좀 있겠지만 아직 현역이지만 정근우 넣을게요. 8번은 정근우 선수 넣죠. 포지션 포지션은 아무래도 2루수가 제일 많죠. 정근우 2루수 그리고 원래 정근우 선수 원래 대학 시절에는 3루 맞대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일 유명했던 시절은 SK와이번스 현 LG LG현역 현역 LG 8번 정근우 그리고 9번은 9번은 의심이 여지없이 최고는 당연히 네 빅뱅이죠. 라뱅 큰이병규 큰이병규 선수가 당연히 일단 LG 영국 10번이에요. 그래서 일단 넣어놨고요. 근데 이제 그 이병규 코치한테 밀렸던 사람들이 사실 다행히 야구계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없네요. 테드 윌리엄스가 9번을 썼었네. 나중에 참고할게요. 근데 메이저리그도 최고의 번호 쓸 때 9번이 좀 그 지금 갈등이 놓이는 게요. 테드 윌리엄스가 9번이었고 로저메리스가 9번이에요. 로저메리스가 9번이고 10번은 일단은 제가 여기 베스트에는 양준혁 해설위원을 넣어놨는데 안타깝게 밀린 분이 장유조 감독이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둘 다 삼성 출신인데 영국을 버는 양준혁 해설 1병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김기태도 10번 썼었어. 흠 흠 흠 흠 흠 흠 김기태도 10번 썼고요. 그리고 이대호도 10번이에요. 현역인데 이대호 현역 이대호도 10번이야. 그래서 10번은 향후에 약간 최고의 10 최고의 10번은 솔직히 이건 좀 논란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장유조 감독이 있다 보니까 장유조 감독이 있고 이제 김기태 전 감독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10번이 좀 많이 몰려 있어요. 스타가 김재박 7번 김재박은 7번 이게 유격수 라인이라서 김재박 김재형 코치 근데 최고의 7번은 이종범이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10번은 조금 말이 많아 7번은 이견이 없는데 근데 이대호는 아직 현역이라서 이대호는 아직 현역이라서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양준혁을 넣어놓은 이유는 그거예요. 약간 그 누적 기록에서 많잖아요. 누적 기록이 양준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누적 기록에서 장유조 감독보다도 많으니까 그래서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좀 10번은 근데 나중에 시대에 가서 좀 말이 좀 많이 나오긴 하겠다. 음 그리고 자 11번 11번 야구계에서는 KBO 리그에서는 두말할 것 없이 최동원이죠. 11번은 최동원 롯데 선발투수 음 이거는 뭐 그 더 일단 베스트는 무조건 최동원이고요. 그리고 그 유재국 선수가 11번을 썼었네 유재국이 11번을 썼었고 일단은 11번에서는요. 이 최동원의 임팩트가 너무 강해가지고 경쟁자가 없어요. 11번은 너무 강해. 자 12번 갈게요. 12번은 더스티베이커가 선수 시절에 썼던 번호네. 찾아보니까. 12번 더스티베이커 그리고 임창용 선수가 임창용 전 선수가 야쿠르스 할로스하고 이제 기아 타이거즈 말년에 잠깐 썼어요. 어쨌든 야구에서 12번은 그렇게 임팩트가 컸던 선수는 없네요. 그래서 12번 비워둘게요. 자 13번 야구 13번 아 11번이 40초 후에 뜬다고요? 음 어쨌든 그 11번은 뭐 굳이 최동원 말고 다른 베스트 11번 나올 선수가 없기 때문에 최동원이 존재가 너무 커 11번은 그리고 13번은요. 일단은 손시영 코치의 선수 시절 번호에요. 손시영 코치의 선수 시절 번호고 그리고 그 장원삼 선수의 선수 시절 번호 잭 그레인키가 미러키 부르었을 때 13번을 잠깐 썼고요. 어 일단은 황재균 선수가 롯데자이언트에 있을 때까지는 13번을 썼는데 지금 안쓰니까 뺄게요. 그래서 13번도 일단은 딱히 KBO 리그에서는 널 사람이 없다. 왜냐면 임창용 선수를 제가 12번에 안 넣은 이유가 있어요. 임창용 선수를 12번에 안 넣은 이유는요. 말년에 잠깐 쓴 번호에요. 일본 시절에 잠깐 썼기 때문에 그 원래 본인의 번호가 아니냐 이거지 임창용 아마 원래 전성기 때 37번 썼을걸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빼놓은 거예요. 그 자기 대표하는 번호가 있을 거 아니야. 자 14번 14번에 일단은 서건창 선수가 있고요. 일단은 서건창 선수가 후보가 있고 그 심재학도 있네. 심재학 해설의원 14번 14번 후보 쟁쟁이에요. 일단은 심재학 해설을 넣을게요. 심재학 해설을 넣고 서건창 선수 넣고 에릭 테임즈는 뺄게요. 다시 지금 메이저리그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순철 아 최정 최정을 넣을게요. 현역이야 아직 근데 이순철 해설도 14번이었어요. 이순철 해설도 14번이었는데 근데 이제 14번도 의외로 지금 많다. 근데 조금 이거는 약간 애매한 게요. 최정 선수가 지금 현역 홈런 랭킹 현역 선수 중에는 1위잖아요. 현역 선수 중에는 홈런 1위고 서건창 선수도 아직 좀 뛸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선수고 그러니까 최정 선수는 나랑 동갑이잖아요. 최정 선수 서건창 선수는 아직 젊은 선수라서 베스트로 넣기는 좀 애매하고 심재학 해설이 14번 중에서는 그래도 레전드 중에 한 명이거든요. 심재학 해설이 일단은 1라운더 출신이고 그나마 최정이라고요. 주요 성적 볼게요. 잠깐만 심재학 해설이요. 어... 출류율이 좋았던 타자네요. 통산 출류율 3R7푼 7리 1247경계로 나왔고요. 근데 조금 애매하긴 하다. 그러니까 야구계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긴 한데요. 그러면 여기 최정은 후보로 이순철을 여기 후보에다 넣어놓고 최정 3루수 SK 한 팀에서만 뜯죠. 현역 현역 홈런 1위 근데 이제 나중에 서건창 선수가 안타 쪽에서 먼 기록을 또 내면 바뀔 수도 있어요. 아직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순철 해설이나 심재학 해설이 그렇게까지 레전드 기록을 그러니까 과거의 레전드 야구인이었던 건 맞는데 그렇게 최상위권에 있는 기록을 세운 인물들은 아니에요. 자 15번 15번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15번이 그 일본에서 구로다 히로키가 썼던 번호고요. 일단 15번 잠깐 좀 볼게요. 구대성 감독이 역대 등번호가요. 진룡코리아에서는 15번이 결번이에요. 근데 그 구대성 감독이 하나에서는 15번만 썼거든요. 그쵸 100억인 이유 근데 최정 선수는 그 6년 100억 계약한 게 그거잖아요 사실. 종신계약이잖아 거의. 15번은요. 결번은 아니긴 한데 구대성 넣을게요. 선발투수 마무리투수 하나이글스가 베스트였고요. 비고 비고 아직 결번 아닌 구대성 감독 넣을게요. 15번은 15번은 구대성 넣을 거고 자 16번 16번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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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히어로즈에서는 강정우 선수 이유로 16번은 쓴 사람이 없어요. 아직 비어있는 번호고요. 히어로즈가. 근데 강정우 선수가 음주운전으로 파탄이 났기 때문에 일단은 좀 강정우 선수는 후보에서 뺄게요. 그리고 15번은 당연히 구대성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송지만 송지만 코치가 송지만 코치가 역대 등번호 중에서 하나이글스 16번이었어요. 송지만 코치가 하나이글스 시절에 16번이었고 일단은 메모 그 정성훈 코치는 LG까지는 16번을 썼는데 그 이후로 번호가 바뀌었죠. 그리고 마이애미 말린스에서 16번이 영구 결번이에요. 왜? 말린스에서 16번이 결번인 이유가 호세페르난데스가 포트 사고 죽었죠. 그래서 말린스 에이스일 때 죽어가지고 예의상 결번을 해준 거야. 사실 사고가 난 그 경위는 솔직히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그 일단은 16번에서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송지만을 넣어놓을게요. 근데 정성훈 코치도 잠깐 봐야 돼요. 정성훈 코치도 현대 유니콘스하고 히어로즈에서 16번을 썼어요. 그리고 LG에서 59번 썼다가 16번으로 돌아갔고요. 타이거즈에서 다시 56번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정성훈 코치가 안타 기록이 2154 안타가 있죠. 정성훈 코치가 송지만 코치가 근데 송지만 코치는 선구에는 못 들어갔어요. 정성훈 코치는 선구에 들어갔어. 여기서 좀 갈리네. 누적 성적에서 송지만 코치는 통산 1870 안타 정성훈이네요.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한 번호만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송지만 후보 1로 가고요. 정성훈 네. 정성훈 코치로 갈게요. 어쩔 수 없다. 내야수 최초 2000 안타에요. 정성훈 코치가 그 2154 안타 여기다가 내야수 최초 2000 안타 정성훈 코치 정성훈 코치 3루수 주포지션 3루수였고 말년에 1로 받죠. 그리고 베스트 시절은 현대 유니콘스하고 LG 트윈스 시절이 있는데 둘 다 넣어놓을게요. 그 현대 유니콘스 LG 트윈스 왜냐하면 어느 한쪽을 베스트라고 보기가 좀 힘들어요. 일단은 그래서 정성훈 코치는 두 팀으로 갈게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근데 이제 정성훈 코치는 지금 기아에서 코치를 하는 이유는 그거에요. 정성훈 코치가 고향이 광주에요. 그래서 결국 처음에 지명은 기아 혜태에서 받았는데 나중에 은퇴는 결국 고향팀으로 돌아와서 은퇴했죠. 그래서 16번은 정성훈 코치로 갔다. 자 17번 17번은요. 현재 추신수 선수가 17번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신수 선수가 클리브랜드 인디어스에서 풀타임 주전이 됐었을 때부터 17번이 고정이 됐어요. 한국인 중에서는 일단은 추신수 선수가 있고요. 근데 KBO 리그 선수 중에서 그 17번 버금 갈만한 선수가 일단은 조기현 단장의 등번으로 잠깐 볼게요. 조기현 단장이 전성기 때 17번을 달았어요. 그리고 지도자일 때 77번 75번 76번 이렇게 달았는데 지금은 단장이지만 애매하다. 조기현이냐 추신수냐 17번 조기현 추신수 이 중에 골라야 돼요. 참고로 제가 조기현 선수 역대 기록을 볼게요. 그러면 왜냐하면 조기현 단장도 그 역대 누적 기록이 꽤 좋았던 그 선발투수였거든요. 126승 92패 박찬호보다 박찬호보다 2승이 더 많은데요. 어떻게 해야되나 잠깐만 추신수 선수 누적 기록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추신수 선수는 아직 현역이잖아요. 추신수가 아직 현역이라서 조금 그 연도별 기록 잠깐만요. 연도별로 일단은 1645안타예요. 현재 그리고 213홈런 그리고 948득점 타점보다 득점이 많아요. 추신수 선수는 출루가 중심이기 때문에 득점이 더 많아요. 855홀넷 그리고 통산출룰 3할 7푼 7리 OPS 8할 2푼 6리 타율류보다 출료를 중요하기 때문에 추신수 선수는 물론 통산타율도 2할 7푼 5리로 좋아요. 그래 추신수 가자 추신수 포지션은 웨야수 그리고 추신수 선수 베스트 시절이 근데 이게 베스트 시절 뽑기가 좀 그렇다. 추신수 선수는 인디언스 시절 때 3할 타율 20-20을 두 번 했고요. 레즈 시절 때 20-20을 한 번 또 했죠. 그리고 그때 100득점하고 그러니까 추신수 선수의 커리어 하이 시즌은 2013년이에요. 100득점 시즌 근데 그 근데 문제는 추신수 선수가 스타일을 바꿔서 작년에 24홀론을 했단 말이지 그리고 93득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신수 선수는 솔직히 베스트 팀을 꼽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럼 두 팀 할게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텍사스 레인저스 지금 거의 텍사스 그 알링턴 그 지역사회에서 거의 그게 돼 있죠. 그리고 후보일에 조계연 현역 자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빼고 18번은 일단 레전드는 선동열이에요. 해태 그 타이거즈 역대 영구결관이고요. 그 선동열이 일단 영구결관이고 박성민 선수가 18번이네. 그 근데 야구계에서는 솔직히 선동열 감독을 넘어가는 18번이 굳이 따지자면 김동주 선수가 있어요. 김동주 선수가 18번이었는데 통산 1710안타에다가 273홈런 타점이 1097타점 역대 10이에요. 타점 역대 10위 그래서 18번 후보에다가 김동주를 넣도록 하겠어요. 좀 이제 은퇴 이유가 그 좀 그렇긴 한데 그 구단 영구결 번 18번은 일단은 베스트는 선동열 그리고 이제 밀려난 후보의 김동주 박성민은 현역이라 아직 안 넣을게요. 19번 음 음 자 오 19번? 지금 19번에요. 제가 익숙한 이름을 봤어요. 이강철 감독을 봤어요. 이강철 감독이 있고 정현욱이 있어요. 그리고 조시백캣이 아 메이저리그 최고의 19번은 정현이었어요. 토니그인 토니그인이 19번 달았었어. 토니그인 명예전당 갔죠. 자 그래서 이강철 감독이 타이거즈 19번이다. 근데 이제 나중에 돌아왔을 때 말년에 13번을 잠깐 달았어요. 선수로서 그 이후에 이제 지도자로 갔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강철 감독이 19번 그 후보고요. 그 삼성 라이온즈 출신 정현욱 선수 엘제에서도 뛰었죠. 그 현재 삼성 라이온즈 정현욱 코치고요. 음 정현욱 코치의 누적 성적 정현욱 코치는 근데 구원투수잖아요. 음 음 그래서 정현욱 코치 통산 89월드밖에 못했네. 음 그래서 정현욱 후보로 가고 이강철 선발투수 그리고 이강철 투수의 비고는요 잠수함투수예요.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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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잠수함투수수 중에서는 이강철 감독이 최고였지. 그 다음이 김병현이죠. 음 그래서 이강철 감독이 통산 152승 KBO 리그 역대 3위예요. 통산 152승 그래서 타이거즈 베스트 팀은 타이거즈로 그 그리고 53세이브도 했기 때문에 53세이브 33홀드 53홀드도 했기 때문에 세컨드에는 마무리로 가도 그 마무리를 넣을게요. 주는 선발이었지. 음 잠수함 레전드는 이강철 감독이죠. 자 20번 자 20번 야구계에서는 그렇게 꽤 센 번호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윤석민 선수가 은퇴하기 전까지 20번을 달았어요. 그리고 고 임수혁 선수가 20번 달았고요. 정민택 코치가 현역 때 20번이었네요. 그리고 최준석 선수는 그 최준석은 솔직히 중간에 번호를 바꿨기 때문에 뺄게요. 중간에 번호를 바꿨기 때문에 그 정민택 코치 역대 등번호 일단은 유니콘스 시설에 20번 음 음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은 정민택 코치가 통산 124승 124승 96패 일본까지 126승이고요. 정민택 정민택 선발 그리고 베스트팀은 현대 유니콘스 그리고 후보에 윤석민 넣을게요. 그리고 후보에 임수혁 근데 임수혁은 사실 성적보다는 좀 상징성 때문에 넣은 거예요. 왠진 알죠? 그 롯데에서 나름 임수혁 선수 그 나름 지금 매년 기리고 있기 때문에 그 나름 등번호 후보로는 넣어준 거예요. 자 그리고 21번은요. 여기가 진짜 지어터져요. 21번은요. 일단은 구단 연결반 두개예요. 베어스에서 박철순 이글스에서 송진우가 영구결번이에요. 여기가 진짜 지어터져. 21번이 진짜 레전드 번호야. 로베르토 클레멘테도 21번이고요. 로저 클레멘스도 선수생활 전반부 때는 21번이었고 오승환 선수도 삼성에서 21번 썼어요. 워렌스판도 21번이고요. 잭그레인키 21번 아 조현우 선수가 21번이고요. 그리고 정대연도 21번 썼었네. SK때는 진짜 여기 21번 쥐어터진다. 뭐 어차피 송진우 코치는 그 뭐냐 KBO 리그 역대 최다승인건 다 아니까 그거는 넘어가고요. 박철순을 볼게요. 76승 53패 20세이브 통산 ERA 2.95 오승환 오승환을 여기 후보 3에 넣는 이유가 있어요. 오승환 현역 세이브 통산 세이브 1등이잖아. 역대 1등이잖아. 세이브가 근데 아직 현역인데 역대 세이브 1등이라는 점에서 일단 넣어놨어요. 다만 오승환은 오승환은 해외 도박 이력 때문에 점수가 깎이겠죠. 도박 이력 때문에 점수가 깎일 거예요. 오승환 선수는 그래서 오승환 선수는 저는 일단 여기다 넣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 경기 외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거예요. 박철순이냐 송진우냐인데 박철순이 선배예요. KBO 리그 원년 멤버예요. 원년에 224화 3분의 2이닝을 던지면서 24승 4패 7세이브를 했어요. 평균자책점 1.84 첫 시즌이 레전드였어요. 박철순은 애매하죠? 그러면요 애매하긴 한데 이건 좀 약간 시대의 차이가 있어요. 박철순 박철순 투수하고 송진우 투수는 그 시대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이건 좀 약간 좀 말이 좀 나오긴 할 텐데 송진우 넣을게요. 경기 외적으로 솔직히 송진우도 약간 문제가 있긴 한데 어 선발 투수 한화 한 팀에서 됐고 그러면 박철순 박철순 1번 오승환 2번 오승환 2번 오승환이 후보 2번 2번 그리고 아 공동으로 하자고요? 아 근데 박철순 같은 경우는요 임팩트 시즌이 첫 시즌 밖에 없어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누적 성적이 생각보다 안좋아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그 정대현 등번호 좀 잠깐 볼게요. 정대현이 SK와이번스 전성기 시절 때 21번을 썼어요. 그래서 후보 3에 정대현을 넣을게요. 어쨌든 그래요. 박철순은 첫 해만 잘했어요. 그러니까 첫 해에 너무 혹사를 했어. 첫 해에만 너무 혹사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결국은 송진우 코치가 엄청난 업적을 세웠죠. 자 22번 일단 22번은 일단은 베스트는 이만수예요. 베스트는 이만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후보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김경문 전 감독이 선수 시절에 22번이었네요. 그리고 홍성은 코치가 선수 시절 22번이었어요. 김경문 그 아 일단은 김경문 그 22번 근데 연도별 주요 성적을 볼까요? 포수죠. 그 김경문 감독이 포수였으니까 포수였으니까 근데 포수는 솔직히 수비가 더 중요하긴 해서 솔직히 타격 성적은 의미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박경환 코치 같은 경우는 공격형 포수였으니까 의미가 있는데 김경문 감독이 김경문 감독이 공격형 포수는 아니었어요. 물론 타율이 2할 6푸는 넘었던 시즌이 있는데 네 일단은 22번 베스트는 이만수에요. 베스트는 이만수 그래서 이만수는 넣는데 이제 후보로 후보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지 그래서 후보에 일단은 홍성은 선수도 22번 홍성은 선수가 오히려 그 안타가 2046 안타에요. 어? 이거 그럼 애매해지겠는데요? 잠깐만 이만수 누적기록 좀 잠깐 보고 올게요. 왜냐면 홍성은 코치가요 물론 이제 지명타자 선수 후반이 지명타자긴 했는데 선수 절반이 포수였잖아요. 홍성은도 지금 갑자기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이만수 누적기록 좀 잠깐 보고 올게요. 그.. 근데 이만수는 솔직히 감독 시절에 기록까지 있기 때문에 그.. 하여간 좀 애매하긴 하겠다. 역대 선수 기록 팬서비스는 최고였거든 이만수 감독이 그.. 빤쓰러냈잖아? 그 팬티만 입고 뛴 거 있잖아요? 진짜 웃겼어 그때 팬들하고 같이 빤쓰러난 거 자 이만수 선수 성적 한번 볼게요. 이만수 1276 안타 홈런왕 3번인데요. 근데 이거는 감안해야 돼요. 이만수 감독이 홈런왕을 한 시절은요. 이때는 27홈런, 23홈런, 22홈런이 홈런왕이던 시절이에요. 이때는 투구타저 시절이에요. 투구타저 시대였고 홍성은 코치가 활약을 했던 시기에는 타고투저죠. 그리고 둘 다 포수 출신이고 근데 이만수 감독이 최다 타점 시즌이 87타점 홍성은 코치가 일단은 116 타점 시즌이 있어요. 홍성은 누적 안타 2046 안타고요. 누적 1124 일단은 누적 성적에서는 홍성은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홍성은 코치가 지금 저기 메이저리그 가서 지금 코치연수 하고 있잖아요. 메이저리그 정식 코치거든요. 여기도 조금 말이 좀 나오겠다. 22번에 일단은 후보 2순위는 김경문 가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예요. 홍성은이냐 이만수냐 삼성에서는 이만수겠지만요. 이게 22번 포수 그런 역사 전체로만 봐서는 솔직히 그러니까 홍성은 코치가 은퇴한지 몇 년 안 돼서 그렇긴 한데 약간 최근 시대로 와서는 홍성은 코치가 가치가 좀 더 높죠. 공격형이 있어서는 다만 이제 솔직히 저도 이 생각은 해요. 홍성은 코치가 부상 때문에 결국은 지명타자로 옮겼잖아요. 만약에 부상 없이 은퇴할 때까지 박경환 코치처럼 포수로만 뛰다가 은퇴를 했었으면 그랬으면 홍성은이었을 거예요. 확실히. 그 생각하지 않아요? 홍성은 코치한테 부상만 없었다면 그랬으면 확실히 이만수 코치를 이만수 감독을 뛰어넘을 수는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만수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감독 이력이 있잖아. 참 애매하죠.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아직 이만수 감독의 약간 초창기 상징성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추후 나중에 KBO 리그 명예의 전당 제도가 생기면 제가 보기에는 홍성은 코치도 가요. 일단은 이천 안타예요. 왜냐면 그때 롯데를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두산에 자리가 없었어요. 지명타자가 왜냐면 그때는 두산에는 김동주 선수도 있었고 그 그러니까 그때 두산에 지명타자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두산 알잖아요. 최준석 있었잖아. 단 포지션 수비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최준석 선수 나지원 선수보다 더 했잖아. 나지원 선수는 그래도 외야 수비에 간간이라도 봤지. 그러니까 수비 안 되는 지명타자들 몇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 재평가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여기 있다 비고로 써놓을게요. 재평가 재평가 여지 있음 왜냐면 홍성은 코치가 이제 누적 기록에서 세운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인정은 해줘야 된다고 봐요. 좀 안타까워요. 홍성은 코치가 만약에 포수로서의 커리어가 더 길었으면 확실히 이만수 감독을 넘었었을 거야. 여기서 평가해서 부상만 아니었으면 좀 아깝다. 자 23번을 일단 정민철 정민철 단장 넣었고요. 음 일단 정민철이에요. 자 23번 23번 일단은 정민철 정민철이고 김태영 감독이 선수시설 23번을 달았네. 음 역대 등번호 선수시설 23번 달았어요. 김태영 감독은 음 그리고 김태영 감독은 주장이력도 있고 일단은 감독으로서는 지금 뭐냐 역대 베어스 감독 중에서는 거의 최고잖아요. 지금 김태영 감독이 근데 김태영 감독이 일단은 포수 아 그러면 근데 정민철 단장한테 일단은 업적이 밀리네요. 네. 정민철 단장이 그 투수로 선발 투수로서 세우는 업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일단은 안타깝지만 김태영 감독은 네. 그리고 메이저리그까지 갔었으면 이거는 좀 약간 얘기가 많아 이따가 메이저리그도 할 거예요. 메이저리그는 그 23번은 돈 매팅리가 있어요. 돈 매팅리가 있고 그레인키가 켄자스티 로열스 싸이 영상 받을 시절에 23번이었어요. 그리고 최희섭 코치가 선수 시절에 23번 타이거즈에서 근데 타이거즈 선수 기간은 별로 안 길었기 때문에 최희섭 코치는 넘어가고요. 최희섭 코치는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서재은 코치는 메이저리그 시절까지 합하면 26번이 나름 의미가 있어지거든요. 근데 최희섭 코치는 좀 서재은 코치하고는 좀 약간 그런 차이가 조금 있죠. 좀 아쉽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23번은 경쟁자 없는 걸로 야구계에서는 경쟁자 없어요. 정민철 단장한테 자 24번 24번은 일단은 현재 현역 중에는 오재원 선수가 있고요. 그 전세계 야구사에서 최고의 24번은 윌리 메이스예요. 윌리 메이스가 있고 그리고 캥그리피 주니어가 시애틀 메이너스 시설에 24번을 썼어요. 윌리 메이스하고 캥그리피 주니어 그래서 윌리 메이스가 샌프라세스코 자이언츠 때 24번을 달았고 베리 본즈의 바비 본즈도 자이언츠에서 24번을 달았었어요. 바비가 내가 알기로 메이스보다 선배일 거야. 그리고 이제 윌리 메이스는 야구계 대부고 약간 야구계의 아빠 약간 가톨릭에서 아버지 신부라는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멘토로 도와주는 신부님. 뭐 그런 제도가 있대요. 어쨌든 메이저리그에서 24번은 윌리 메이스, 캥그리피 주니어가 있고 그래서 원래 베리 본즈가요. 아빠의 24번을 달고 싶었대요. 근데 이제 베리 본즈 같은 경우는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를 원래 입단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향팀인 자이언츠로 돌아왔는데 24번이 윌리 메이스 번호라서 못다는 거야. 그래서 25번 단 거래요. 본즈는. 그래서 24번 일단은 KBO 리그에서 24번 대표로 할 만한 선수가 딱히 없어요. 지금 현역 중에서 제일 유명한 선수가 오재현 선수인데 오재현 선수를 솔직히 레전드로 넣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일단 오재현 선수가 지금은 베어스 주장이긴 한데요. 오재현 선수가 등번호를 하나로만 달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24번을 주기엔 좀 애매하긴 한데 문제는 오재현 선수는 뭐냐. 지금 현재 주장이죠. 지금 베어스의 주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근데 오재현 선수가 근데 이제 인성적인 면에서는 딱히 일단은 1099안타 자 KBO 리그 한국인이 24번 한정이기 때문에 비워둘게요. 한국인이기 때문에 비울게요. 25번 갈게요. 자 25번 25번은요 조금 애매한게 음 배영수 코치가 삼성 시절에 25번을 썼어요. 그리고 양희지 선수가 두산 시절에만 25번 썼고요. 이범보 선수는 타이거즈 시절에 25번 썼고 그리고 조범명 감독이 두산 시절에 25번 썼어요. 최준석 선수 롯데 시절에 잠깐 25번 썼고요. 애매하다. 25번 중에 대표적으로 KBO 리그에서 줄만한게 별로 없는데 그러네요. 근데 이범호 선수가 배영수 아니면 이범호인데요. 배영수 코치가 배영수 코치는 초창기 때 강했죠. 초창기 때 그 삼성에서 25번 달 때가 그때 강했는데 문제는 양희지 선수는 현역이라서 아직 넣긴 그렇고 근데 배영수 코치는 그 중간에 몇 년 전성기 이후래 팔꿈치 아장난 이후로 좀 평범한 투수가 됐죠. 배영수 코치는 배영수 코치는 이범호 코치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 생활의 후반부를 쭉 25번을 달았거든요. 기아 타이거즈 와서 그러니까 잠깐 일본 갔다가 돌아와서 타이거즈 왔는데 이범호 이범호 코치의 그 업적이 있죠. 우승시켰죠. 배영수도 우승시킨 이력이 있고요. 근데 사실 그 배영수 코치가 혼자 우승시켰다기 보다는 사실 2006년은요. 삼성이 2005년 2006년에 우승할 수 있었던 배경은요. 사실 오승환이에요. 2005년에 오승환 선수 신인 그 뭐냐 신인상 닫고 2006년에 47세이브 했죠. 그 47세이브 아직까지 KBO 리그 역대 1이죠. 그 그때 메이저리그에서요. 트레버 호프만이 47세이브 했어요. 그리고 이범호 코치가 역대 누적 기록이 임팩트 있는 거 있죠. 역대 그랜드슬랩이 1등이죠. 그 이범호 코치가 KBO 리그 1727 일본 1,028 합하면 1,755 1,755 1,755 1,755 홈런이 3,33 홈런 타점이 1,135 1,135 타점 그리고 득점도 거의 1,000득점 조금 모자라겠고요. 그러니까 이범호 코치가 가장 임팩트인 건 그거예요. 그랜드슬랩이에요. 그랜드슬랩이 역대급이죠. 일단은 그 뭐냐 이범호 코치가 이범호 코치가 일단은 그 연속 출전 경기도 615 경기 기록이 있어요. 역대 4위예요. 연속 출전 역대 4위 그러니까 타고 투저를 떠나서요. 연속 출전 역대 4위 기록이 있어요. 615 경기 응 근데 연속 출전 경기가 어이없을 끊긴 게요. 한번 교체 출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강호 콜드가 돼버려가지고 출전을 못 했대요. 어쨌든 그리고 줌플레이오프 홈런 7개 역대 1위고요. 줌플레이오프 홈런 역대 1위예요. 그리고 일단은 2017년 한국시리즈 5차전도 그랜드슬랩이죠. 한국시리즈 그랜드슬랩 일단은 클러치 히터로서의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지. 그러니까 이거는요. 타고 투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클러치 히터라는 거는요. 사실 타고 투저 흐름보다는요. 앞에 주자가 있을 때의 집중력이거든요.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럼 이범호 갈게요. 이범호 그리고 이범호 선수 주 포지션이 아마 3루 3루수 1루수 그리고 베스트팀은 타이거즈 갈게요. 베스트팀은 타이거즈 가고 후보로 배영수 삼성 시절 한 점 그러니까 그 배영수 코치를 결국 최종 안 넣은 이유는 그 토미존 서저리 이후의 커리어가 조금 너무 커리어 안 좋은 커리어가 좀 길었다는 거죠. 이범호 이범호 코치 같은 경우는 뭐냐 오히려 갈수록 더 잘하는 케이스였는데 그리고 일단은 KBO 리그 한국인 중에서 최고의 26번은 그 박경환 박경환 코치가 선수 시절 26번을 달았고요. 그러니까 말년으로 갈수록 아쉬웠던거지 배영수 코치는 결국 그래서 이제 통산 누적 타격 그랜드슬램 클러치 히팅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범호 코치한테 빌린거에요. 한국 시리즈 그랜드슬램이 너무 컸어. 한국 시리즈에서 아마 그 리포트 상대로 그랜드슬램 줬을걸요? 더 대단하였던게 리포트한테 때린거일거야. 그 2017년 우승할 때 아니다. 그때 리포트 없었나? 어쨌든 리포트가 2017년까지 두산이었죠? 어쨌든 어쨌든 그랬고 일단은 한국인 중에서 26번은 박경환 코치가 레전드고요. 그리고 그 특별한 26번이 있어요. 감사용이 26번이었어요. 감사용 감독이. 슈퍼스타 감사용 그 패전처리 전담이었던 통산 1승 통산 1승의 감사용 감독이 26번이었고요. 그리고 서재윤 코치가 템파베이 레이스 시절을 제외한 다른 팀에서의 선수 시절에 26번을 달았어요. 오승환 선수가 카디너스 한정 26번이고요. 근데 26번이 그래서 일단은 그 결번급 레전드로는 박경환 코치인데 여기 후보에는 서재윤 서재윤 사실 국뽕 때문에 넣은 거예요. 2006년 월드베이스복 클래식에서의 업적이 있기 때문에 월드베이스복 클래식에서의 업적이 있기 때문에 서재윤 코치들 26번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냥 왜냐면 왜냐면 따로 더 널 선수가 없어요. 그리고 27번 메이저리그에서의 27번은 마이크 트라웃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그 사실 그 아 비고 감사용 그리고 27번에요. 27번은 이것도 좀 애매한 게요. 일단은 27번이 이호준 코치가 아무래도 27번 중에서는 레전드에요. 근데 이제 이호준 코치가 SK 와이번스 시절이 선수 생활이 길었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베스티 팀으로 그 NC 다이노스를 넣어놓은 이유는 있어요. NC 다이노스에서 초대 주장이었잖아요. 초대 캡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호준 코치를 제가 NC를 넣어놨어요. 좀 SK하고 NC하고 그 커리어 시기가 좀 비슷비슷한데 NC 넣었어요. 결국은 NC에서 뭐 뭐냐 선수 생활 황운기를 잘 보냈기 때문에 음 아마 지금은 NC에 애착이 더 많을 거야. 이호준 코치는 왜냐면 신생팀 첫 주장이었으니까 그리고 27번 기타 후보로는요 김상현 전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인터넷 방송하고 있는 그 뭐냐 박명환 선수가 있죠. 박명환 전 코치 그 박명환 전 코치가 있어요. 박명환 전 코치가 27 두산 시절에 27번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LG 시절까지 27번이었으니까 27번이라고는 해두죠. 음 박명환 선수 박명환 27번 김상현 27번 그 이외에 딱히 한국 야구계에서 27번 좀 그 쓸 사람이 딱히 없어요. 왜냐면요 그 예전에 타이거즈 출신의 이호성 선수가 있는데 그 그 그 이호성 선수가 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죽었죠. 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래서 아무래도 27번 중에서 한국인 중에서는 제일 뭐냐 임팩트가 있었던 인물은 이후준 코치고 아무래도 지금 아프리카TV에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박명환 코치 예의상 넣어드릴게요. 박명환 코치 예의상 안타깝게 떨어진 후보 27번 넣어드리고요. 그리고 김봉현 타이거즈 출신 그 김봉현 레전드 넣어드리고 그리고 김상현 넣을게요. 자 김상현 김상현 전 선수를 넣은 이유는요. 최근에 그 알죠? 그 뭐냐 임용수 캐스터가 임용수 캐스터가 유튜브 채널 개설하고 나서 김상현 선수 인터뷰 갔어요. 그 말전달이 잘못돼서 그렇게 사건이 터진 거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김상현 선수가 그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게 밝혀졌거든요. 임용수 캐스터 유튜브 채널 가서 보시면 알아요. 그 인터뷰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한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거는 김상현 선수 인터뷰를 제가 봤기 때문에 이건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차 안에서 담배 피우고 있었대요. 차 안에서 담배 피우고 있었는데 그 담배 연기를 밖으로 날리려고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였대요. 근데 이거 그 옷을 펄럭이는 그 위치가 하마터면 손 위치가 조금 애매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그 이명수 캐스터 유튜브 채널 가면 있어요. 그래서 결백이 인증됐기 때문에 넌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명수 캐스터가 그랬대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때 왜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안타깝더라. 사실 그래서 그 진술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몰라 어떤 기자가 그렇게 찌라시로 그 뭐냐 자기 위로 사건이라고 해버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래서 여기 비고에다가 김상현 결백 인증 이라고 써놓을게요. 참고로 메이저리그에서는 마이크 트라우시 27번이에요. 그리고 아마 블라디미르 게레로가 27번이 아니었나 일단은 1회 자리가 7이었는데 게레로가 왜냐하면 게레로가 명예의 전담 갔잖아요. 어쨌든 자 28번 갈게요. 28번 메이저리그에서는 놀란 아레나도가 있고요. 28번 28번 현역 중에는 장원준 선수가 있고 아레나도 있고 버스터 포즈가 있네. 그리고 박경환 코치가 잠깐 28번 달았지만 박경환 코치는 26번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전병두 전 선수가 28번 달았고 정명원 코치가 선수 시절 28번이었네요. 자 그러면 정명원 코치 28번 갈게요. 정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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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치를 28번 갈 거고요. 자 정명원 코치가 통산 성적이 75승 54패 142 세이브에요. 그래서 선발 투수 마무리 투수 그리고 그 제가 정명원 코치는요. 그 정명원 코치 현대 유니콘스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현재까지 KBO 리그 역사상 포스트 시즌에서 유일하게 노히터 게임을 했던 투수에요. 1996년 한국 시리즈 4차전 때 타이거즈를 상대로 노히터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KS 그 KS 유일 노히터 게임 노히터 게임 네 노히터 게임 이력이 있어서 그 노히터 한 경기가 너무 커 임팩트가 아 그리고 사실 네 28번이 좀 애매한 이유가 있어요. 또 28번에서 좀 그 안타깝게 후보 1번 후보 1순위를 밀리는 선수가 장원준 선수에요. 아직 현역이거든. 장원준 선수 선발 투수 아직 현역이구요. 네 후보 2위에는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엔 좀 그러긴 하겠는데 네 넘어갈게요. 네 이름으로 타이핑만 했어요. 자 그리고 한국인 야구선수 중에서 29번 당연히 김광윤 선수가 1순위겠구요. 29번 당연히 김광윤이지. 당연히 김광윤 선수고 그 그 다음에 조금 밀리는 순위에서 밀린 사람 김시진 김시진 전 감독이 후보 밀렸어요. 왜냐면요. 일단 결반이 아니에요. 삼성 그 레전드 투수 중에 한 명이긴 한데 일단은 삼성에서 결반이 안됐구요. 그리고 솔직히 김광윤 선수가 아직도 현역이라는 점 아직도 현역인데 김광윤 선수는 이미 그 우리나라 야구 역사 레전드급 기록을 세워놓고 진행 중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더 뛸 거잖아요. 김광윤 선수는 그래서 김시진 전 감독이 김광윤 선수한테 밀리게 됐어요. 안타깝지만 김광윤 선수가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나지완 그리고 유시관 29번도 은근히 많네.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29번은 워낙에 김광윤 선수의 임팩트가 너무 커요. 아 메이저리그에서의 29번은요. 일단은 존스몰츠가 있어요. 자 30번 30번에는 일단은 야구계에서는 좀 그렇게 임팩트가 크진 않아요. 우리나라는요. 근데 메이저리그에서는 놀랄라이언이 에인저스 시즌에 30번을 달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30번은 좀 잠깐만요. 제가 김수경 코치 김수경 코치 현역 기록 좀 그 선수생활 기록 보고 넣을게요. 이러면 한때 선발투수 날렸던 투수거든. 2000년에 18승 시즌이 있고요. 1999년에 탈삼진왕이었네. 그리고 2007년에도 또 12승을 했고요. 112승 98배 탈삼진 1370 탈삼진 역대 8위에요. 30번 김수경 코치 넣을게요. 김수경 선발투수 그리고 전성기 현대유니콘스 그리고 비고해 1370 탈삼진 역 역대 8위 김수경 코치 날게요. 자 31번 자 31번도 메이저리그에서는 되게 전설의 번호에요. 그레그메덕스가 31번이었어요. 그레그메덕스 31번 맥스슈어저 지금 내셔널스에서 31번 날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 피하자 31번이에요. 손하섭 선수 31번이고요. 정수빈 선수가 31번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손하섭이냐 정수빈이냐 인데 자 손하섭 선수가 경력상으로는 좀 더 경력이 많죠. 벌써 1714안타고요. 안타왕 시즌이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많네요. 자 정수빈 선수 일단은 뭐 정수빈 선수는 특이사항 3루타 그리고 도루 네 31번 손하섭 갈게요. 손하섭 선수고 그리고 그리고 포지션이 외야수 롯데 그리고 현역 자 그리고 32번 32번은 일단은 김선우 해설위원이 KBO 리그에서 32번을 썼어요. 김선우 해설위원이 32번 썼고요. 김재원 선수 32번 현재인가? 네. 지금 현재 32번이네요. 김재원 선수 로이 할라데이가 토론토 블루제이스 32번 영구 결본됐고요. 구단 결번 명예의 전당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갔죠. 할라데이가 그리고 샌디 쿠팩스 32번 그리고 심정수 32번 심정수 32번이에요. 심정수 선수 328홈런 그렇고 일단은 1순위 심정수 선수 넣어놓고요. 1순위가 심정수 선수 네. 심정수 갈게요. 심정수 그리고 심정수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커리어 팀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베어스 출신인데 이제 21세기에 현대에서 있다가 현대 유니콘스가 팀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삼성에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일단은 베스트 시설은 현대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주 포지션은 우익수 좌익수 2번 포지션 현대 유니콘스 심정수 선수가 일단은 32번 베스트고요. 그 다음에 32번에 제가 김선우 해설을 넣을게요. 미끄러진 후보 1순위에 김선우 해설을 넣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명만 좀 더 찾아낼 수 있을까요? 어 KBO 리그 없네. 쓸만한 선수가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선수를 최대한 뒤로 밀고 싶어서 그랬어요. 김재환 비고에다 써놓을게요. 김재환 약물이력 순위권 이 후보권에서 빼고 싶었어요. 32번에 누가 좀 경쟁자가 많기를 바라는데 없네요. 심정수 심정수 선수가 베스트고 김선우 해설을 그래서 최대한 여기 그래서 몰라 좀 커리어 성적이 김재환 선수가 좀 더 뭔가 많아 보일 수 있긴 한데 제가 김선우 해설을 윗순위로 넣은 이유는 사실 양물이력 때문이에요. 김재환 자 일단은 33번 33번은 네 여지가 없죠 당연히 박용택 선수죠 당연히 박용택 선수고 그 박하니 선수가 등번호가 32번이었다가 33번으로 바꾸기는 했네요. 네 써놓기는 할게요. 박하니 선수 불명의 은퇴긴 한데 써놓기는 할게요. 어차피 33번의 베스트는 박용택 선수인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33번 그냥 넘어갈게요. 박용택 선수는 아마 올해 은퇴하고 나면 아마 트윈스 영국 10번 될걸요? 그리고 34번 데이비드 오티즈가 34번이었고 놀랄라이언이 텍사스주 연구팀에서 뛸 때 34번이었어요. 그리고 자 34번 34번 솔직히 우리나라 야구 한국인 야구 중에서는 좀 애매하긴 해요. 이게 왜냐면요 장명부 선수가 장명부 선수가 34번이었어요. 장명부가 장명부가 34번이었는데 솔직히 그거잖아요. 완전히 그 혹사 논란 있잖아요. 그 산미에서 어? 진짜 1983년에 427과 3분의 1이닝을 던졌고요. 이닝으로 먹고 가 장명부는 진짜 이닝으로만 먹고 가고 그래서 그 그 뭐냐 장명부 선수는요 MPB에서 61경기를 완투를 했고요. KBO 리그에서 64경기를 완투를 했어요. KBO 리그 3년 떴는데 64환투야. 하하하 3년동안 64환투 상상이나 가요 이게 현대야구에서 거의 컴퓨터 게임이 아니고 저는 할 수 없는 짓인데 어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요. 그 427이닝 던졌을 때 30승 못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래서 일본 시절 KBO 리그 시절을 합해서 도합 146승 146승에 도합 125완투예요 125완투 완전히 진짜 완투형 투수기는 했는데 문제는 은퇴 이후 그 뭐냐 은퇴 이후에 흥력사가 너무 많아요 일단은 마약사범이고요 그 마약사범이고 KBO 리그 연구제명 그리고 대한민국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해가지고 1991년 12월에 일본으로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추방당해서 그 마약사무실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34번은요 그 최영우 선수 넣을게요 외야수죠 그 외야수 지명타자 그리고 최영우 선수 베스트 이력은 아무래도 그 현재까지는 삼성인데 아마 지금도 아 근데 최영우 선수가 출신 팀은 이제 삼성이에요 그 뭐냐 삼성에서 커리어가 긴데 저는 그 최영우 선수의 그 현재 기준으로는 기아 타이거즈 넣을게요 왜냐면요 고향이 전주예요 고향이 전주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향연구팀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타이거즈 넣을게요 최영우 선수는 타이거즈 넣고 지금은 통산 3 최영우 선수 벌써 302홈런이야? 그렇게 많이 쳤어요? 홈런을? 되게 만개한 선수치고는 굉장히 그리고 일단은 2017년에 진짜 출루율이 4회 오픈이었네 어쨌든 최영우 선수가 출루율이 굉장히 좋은 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보 1회는 장명부 비고 장명부 마약사범 추방 한국에서 추방됐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명부 선수는 베스트로 안 넣었어요 어떻게 보면 최영우 선수는 어부질이죠 사실 그리고 장명부 선수는 사실 일본에서의 이력이 더 많아서 자 35번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장종훈 코치 장종훈 코치가 당연히 35번이고요 그 그 다음에 이진영 코치도 이진영 코치도 넣을게요 왜냐면 이진영 코치도 35번으로 많이 뛰었고요 이진영 코치도 그 이진영 이진영 코치도 장종훈 코치처럼 그 안타 순위 그 안타 순위 역대권이에요 그래서 이진영 코치가 밀렸기 때문에 3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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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베스트는 이승엽의 설이죠 우리나라 야구 역사에서 36번은 이승엽의 따라올 싸움이었고 밀린 선수 박정권 코치 박정권 코치는 포스트 시즌에만 강했죠 박정권이 36번이었고요 자 37번 다른 선수 널 사람이 없네요 네 임창용 임창용 포지션 1 마무리 포지션 2 선발 투수 그리고 음 광주 출신이니까 그 임창용 선수 뭐냐 출신 아무래도 일단은 최초 세이브 기록을 선구회를 갖고 그리고 음 타이거즈로 넣어야 되겠죠 타이거즈 37번 다른 후보는 딱히 없네요 메이저리그에서는 37번이 스트라스벅인데 자 38번 자 38번 김성근 전 감독이 감독인데 희한하게 38번을 달았어요 그리고 노경은 선수 38번이고요 커트실링이 38번이네 커트실링이 38번이네 사실 딱히 현역 선수가 없어 딱히 선수 없음 아마 생각해보니까 맞어 39번 39번 김응용 감독이에요 타이거즈 딱히 후보가 굳이 있자면 유동훈 코치하고 이종우 코치 김응용 전 감독이 음 음 그 레전드 감독이라서 감독 감독 업적은 인정 그리고 야구 소프트볼 협회장 김응용 협회장님 김응용 전 감독도 네 타이거즈 시절에 39번을 썼어요 타이거즈 시절 번호이기 때문에 음 자 그리고 40번 40번 메이저리그에서는 메디슨 번간호인데요 KBO 리그에서는 아무래도 한용덕 감독이죠 한용덕 감독이 40번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후보 1회 더스틴 리퍼트 리퍼트 40번이었어요 근데 리퍼트를 베스트로 안 넣은 이유는 아무래도 한용덕 감독이 누적 기록은 훨씬 좋고요 일단 그리고 현재도 하나에 있잖아 음 몰라 리퍼트가 만약에 한국인으로 귀화만 했었으면 베스트는 리퍼트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41번 41번은 경쟁자가 없어요 김용수 김용수 전투수 LG 트윈스 그리고 42번 42번은 사실 그 지금 내가 알기로 조상호 선수가 현재 등번호가 42번이 아닐 거예요 지금 11번일 거야 42번은요 메이저리그에서는 역시 재키루 근슨이죠 음 근데 여기서는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아마 지금 김태군 선수가 지금 42번일 거예요 맞네 음 김태군 선수가 현재 포수 NC 다이노스 하고 메이저리그에서는 결번 42번 넘어갈게요 43번 43번 현재 KBO 리그에서 유명한 43번이 없네요 음 유명한 43번 없어요 메이저리그에서는 데니스 에이커슬리에요 43번 비울게요 44번 어 44번이 자 일단은 43번 조인성 있어요 헹크 헤러디 44번이고요 그 조인성 코치 조인성 코치가 지금 코치 번호는 75번인데요 포수 시절 44번 썼네요 네 조인성 코치로 할게요 포수 포수 그리고 아무래도 뭐냐 선수 시절 제일 그 레전드였던 거는 LG죠 LG 트윈스 시절이 제일 레전드였기 때문에 네 44번 뭐 딱히 경쟁자 없죠 음 넘어갈게요 자 45번 권호준 선수가 45번 쓰고 있고요 그리고 김병현 김병현 해설위원이 타이거즈에서 45번을 잠깐 썼어요 그리고 밥 깁스대 번호가 45번이고요 이대진 코치 이용찬 선수 체병용 아니고 페드로가 45번 제일 유명하고요 권호준 자 이대진 전 코치 자진사퇴했죠 이대진 코치 정확히 100승 했고요 뭐냐 정확히 100승 100승 74패 22홀드 22세이브 3.57 그리고 권호준 선수 권호준 선수 지금 네 지금 45번 45번 쓰고 있고 권호준 선수는 토미존 서저리를 3번 했죠 음 토미존 서저리를 3번 했고 현재 권호준 선수가 87홀드 24세이브 37승 23패 87홀드 24세이브를 했고요 음 이용찬 선수 이용찬 선수가 현재 45번 이용찬 선수 45번이고 그 근데 이용찬 선수가 네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이력이 있네요 네 이용찬 선수 뺑소니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용찬 선수 뺄게요 이용찬 선수 후보에 안 넣을게요 그래서 45번 이대진 이대진 전 코치 넣고요 음 아무래도 그치 선발 투수였지 음 선발 투수 그리고 타이거즈 타이거즈 이력이고 후보의 권호준 선수 권호준 현역 근데 만약에 지금 권호준 선수가 어 아직은 현역인데 만약에 백홀드를 하게 되면 음 그러니까 권호준 선수 현재 어쨌든 권호준 선수는 현재까지 그 뭐냐 KBO 리그 최고령 투수고요 그리고 뭐냐 권호준 선수는 2006년에 홀드왕 그래서 일단은 권호준 선수는 만약에 백홀드를 넘기면 이대진 선수를 넘어갈 가치가 있어요 이대진 코치를 왜냐면 이대진 코치가 좀 전성기가 너무 짧았고 그리고 이대진 코치는 코치 시절에 욕 엄청 먹었어요 자 46번 46번 김현우 코치가 있고 송은범 선수가 있고요 이게 원래 앤디 페티트의 번호거든 음 그리고 46번 그 46번은 아무래도 김현우 코치를 가야 되겠죠 음 김현우 코치 46번 그 쌍방울 레이더스 시절 때부터 타랐고요 음 46번 그 달았고 김현우 코치가 잠수함 투수죠 음 아직 송은범 선수가 현역인 점을 감안을 하면요 그 송은범 선수는 현재 81승 90패 45홀드 25세이브네요 자 그러면 김현우 코치 뭘까요 71승 31패 54홀드 22세이브 자 김현우 코치 음 김현우 코치가 71승 아 송은범 선수가 넘어갔네요 근데 송은범 선수가 지금 등번호가 여러번 바뀐 걸로 아는데 송은범 선수 아 46번이 맞네요 음 그러면요 46번 송은범 코치 아니 송은범 선수 음 선발 투수 구원 투수 음 선발 마무리 다 했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송은범 선수의 그 가장 화려했던 시절은 당연히 SK죠 음 음 후보 1회 김현우 코치 음 자 47번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47번에는 이상훈 해설위원이 있어요 그 강미노 선수가 47번이구요 음 그리고 박희수 선수 자니 쿠에토 자니 쿠에토 47번이고 톰 글래빈이 47번 음 근데 이상훈 뭐냐 이상훈 해설위원의 그 임팩트를 넘어설 투수는 일단 없어요 음 근데 일단은 여기 후보에는 강미노 선수 넣을 거구요 음 권혁 권혁 선수 권혁 선수가 연도배 성적이 음 157홀드네요 그러면 권혁 더 음 현역 자 이상훈 코치 47번 같고 48번 48번 네 유명한 선수 없어요 음 넘어갈게요 자 49번 49번은요 으 49번은요 한국인 중에서는 네 김병현 해설을 넣을게요 넣었어요 이미 김병현 해설 에리조나 디벡스 시절로 음 메이저리그 시절 번호로 넣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끄러진 선수가 그 마혜영 네 마혜영 넣었구요 그 다음에 자 50번 음 자 50번은 네 딱히 강백호 선수가 지금 입단일에 계속 50번이기 때문에 그리고 50번은 솔직히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없어서 강백호 선수 강백호 선수 넣을게요 그리고 강백호 선수가 아마 올해부터 1루로 전향을 하죠 음 그래서 뭐냐 1루수 외야수 케이티 위즈 50번 후보 딱히 없구요 음 그리고 이제 강백호 선수가 작년에 이제 포스트 시즌 떨어지고 나서 그때 뭐냐 이벤트로 투수로 한번 등판했죠 강백호 강백호 선수가 어 그래서 한국인 50번 중에서는 현재는 강백호 선수다 딱히 50번이 유명한 선수가 없어서 여기다 비고를 써놓게요 딱히 유명한 유명 선수 없어서 사실 사실 일단은 강백호 선수는 신인 시절부터 유명했으니까 강백호 선수는 야구의 미래지 지금 51번에 그 이정우 선수도 제가 넣어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 이정우 선수를 넣어놓은 이유도 이정우 선수도 우리 야구 역사의 미래 자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51번에 제가 뭐냐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이정우 선수를 넣어놓은 거고 그냥 미끄러진 사람은 봉준근 해설 어 일단은 그 미래 미래의 주역 미래의 주역 그리고 52번 투표 52번 투표인 이유가 있어요 박병호냐 김태균이냐 애매하죠 여기도 일단은 메이저리그에서는 52번이 CC 사바시아가 있는데 자 52번 박병호 선수냐 김태균 선수냐 박병호 선수가 그 박병호 선수가 메이저리그까지 합하면 현재 298홈런이에요 298홈런이라서 박병호 선수가 홈런 2개만 더 치면요 통합 300홈런이 돼요 그리고 김태균 선수는요 2328한타네 박병호 선수가 안타는 아직 많이 안되네요 자 김태균 선수 김태균 선수는 331홈런의 어 타점이 많네요 김태균이냐 박병호냐 근데 일단은 자 김태균 선수가 현재 나이가 1982년생 박병호 선수 1986년생 자 현재까지 누적 성적은 김태균 선수인데요 자 박병호 김태균인데 저는 박병호 선수도 할게요 1루수 박병호 선수 1루수죠 1루수 그리고 그 1루수 아니면 지명타자 그리고 당연히 히어로즈 히어로즈가 자기 최고 전성기를 잃은 팀이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누적 성적은 김태균 선수가 훨씬 좋아요 그런데 나이가 박병호 선수가 훨씬 젊어요 그리고 박병호 선수가 조만간 300홈런을 넘어가서 홈런 개수에서 박병호 선수가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박병호 선수를 넣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최고의 52번은 박병호로 그리고 53번 53번은 좀 애매하긴 한데요 미래를 생각하면 이학주 선수예요 미래를 생각하면 이학주 선수인데 일단은 이대영 선수 이대영 넣을게요 이대영 그 이대영 선수가 외야수였죠 음 외야수 그리고 역시 레전드 시절은 LG 트윈스 후보일 이학주 그리고 54번의 영구결반은요 일단은 베어스 출신의 김영신 선수가 있는데요 저 김영신 베어스 결번 자 김영신 선수를 제가 뒤로 민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름을 들은 순간 아 54번이 이제 김영신이 김영신 선수가 다음 세대한테 내줄 세대가 됐구나 알게 될 거예요 자 54번 양현종 선수예요 선발 투수 당연히 타이거즈 계속 54번은 양현종 선수예요 어쩔 수 없어 양현종 선수의 그 업적이 너무 커 자 55번이요 팀 린스컴이 55번이네 일단은 근데 정민철 단장은 23번 썼고요 55번 넘어갈게요 딱히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없어요 그리고 56번 이지영 선수 넣을게요 포수 네 지금 그 이지영 선수가 내가 알기로 그 원래 뭐냐 전성기는 삼성 라이온즈예요 그래서 근데 현재 현역이기 때문에 히어로즈로 갈게요 히어로즈 현역 그리고 57번 이게 요한산타나의 번호인데 정우람 선수가 할게요 마무리 그리고 하나 현역 58번은 딱히 유명한 선수 없어서 넘어가고 59번 정성호 코치의 그 유명한 번호가 아니라서 넘어갈게요 자 60번 델러스 카이클이 60번이구나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그 60번 달고있는 유명한 선수가 주권 선수밖에 없어요 그 주권 선수 3발 9원 투수 KT 위즈 그리고 61번 61번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일단은 박찬욱 깔고 가고요 그리고 그 여기서 61번이 밀린 선수로는 손민환 네 61번은 당연히 박찬욱 선수죠 네 더 더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62번은요 박재홍의 설이에요 외야수였죠 외야수였죠 외야수였고 박재홍의 설 그리고 역대 62번만 썼고요 그 그 62번만 썼고 그 300콤런 쳤네 응 뭐 박재홍의 설 딱히 뭐 현대 유니콘스 레전드죠 근데 현대 유니콘스하고 SKY번스 같이 해놓을게요 박재홍의 설 63번 넘어가고요 64번 넘어가고 65번 넘어가고요 66번 푸이그 버는데 넘어가고 잠깐만요 67번은요 사실 선수로서 그렇게 업적이 뛰어나진 않은데 심수창 해설이였 넣어놓을게요 심수창 해설 넣어놓을게요 지금 해설위원이기 때문에 그 심수창 해설이 또 이게 인상이 좋으셔가지고 또 해설위원 하잖아요 통산 42승 68패 24홀드 14세이버 그리고 선수로 제일 오래 뛰었던 팀은 네 아무래도 엘제트윈스죠 엘제트윈스 베스트팀 선발투수로 넣어놓을게요 예의상 네 9번 투수 넣어놓고 심수창에서 딱히 업고 그 다음에 뭐 자 아 김흥룡 감독 정당활동 하고 있네 어 어쨌든 그 어쨌든 김흥룡 전 감독도 70번을 단 적이 있구요 잠깐만요 어 가톨릭 신자야? 김흥룡 김흥룡 바오로 형제님이시네 여긴 감독이요 그래서 잠깐만요 김흥룡 역대 등번호 김흥룡 역대 등번호 그 아 해태시설 레전드 때 39번이었고 그 이후로 70번으로 바꿨네요 그러면 70번은 그리고 김재박 감독 연천미라클 자문위원이야 그리고 등번호 7번 어 김재박 감독이 선수로서 7번은 밀렸는데요 등번호 70번은 김재박 넣어놓을게요 포지션 감독 현대 유니콘스 비고 감독번호 김재박 감독번호 그리고 74번 74번 김경문 감독 음 그리고 그 NC 다이노스 김경문 전 감독 어 어쨌든 현재 국대 감독 이니까 음 근데 NC 다이노스 초대 감독이기 때문에 네 NC로 넣어놓을게요 감독번호 그리고 75번 유중일 감독 삼성 감독번호 그리고 그리고 81번 김인식 감독 한화 한화 이글스 감독번호 감독번호 베어스 한화 이글스 그리고 베어스 NC 다이노스 국가대표 그리고 어 그 다음에 뭐 번호가 딱히 없다가 99번 99번이 유명하죠 유현진 선발투수 한화 이글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두팀 넣을게요 음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인 투수 한국인 선수 유선 끝났네요 네 한국인 선수로서는 네 여기까지 마무리